지금의회는 36.5회 제작발표회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염종현 의장과 김판수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작발표회에서는 웹드라마 제작 배경과 예고편 상영, 그리고 배우 정태우, 서지수, 김준배의 촬영 에피소드 등을 듣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웹드라마를 제작하며 도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을 소개해왔던 경기도의회는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1년 365일 쉼없이 일하는 도의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현안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초선의원과 삼선의원의 모습을 통해 조례안, 발의 등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해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총 18화로 제작된 지금의회는 36.5는 오는 10월 4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